형님 안녕하십니까. 일요일에 이거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제휴수에서 보면 제휴수가 1번 4번 제 생각에는 이제 10번 이렇게 이제 17번 여기 보시죠? 여기 보니까. 16번, 23번, 24번, 32, 33, 36, 39, 45, 24, 24, 26, 27, 29, 32, 36, 45, 4번, 1번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나와 있는 숫자를 보통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형님 생각에는 이 자동으로 샀는데 여기서 어떤 게 제휴수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당수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뭐 한 개, 두 개는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경험상. 그래서 이제 자동을 뽑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댓글로 좀 답변을 좀 예. 32번도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한 제휴수인가. 예. 32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동 패턴을 또 연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예.